왜 버섯 두기가 안되지? 아 글러브로 피어있는거 직접 뽑아오라고? 그 소리였어? 아 나 근데 버섯도 초반에 너무 많이 캐버렸는데 갱도에서 어 여기있다 버섯이다 들고 텔포타면은 들고있나? 제발 어 들고있다 나이스 벽허리 횟구를 놓아줘 검은불로 10개를 달아다워 벽걸이 횃불 10개 벽걸이 횃불이면은 횃불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오케이 어디다 둘까 안 둘까 여기다 가면 보기 좋다고 오케 오케이 조금 더 의미있는 곳에다가 검은색 블럭에다가 보면은 하면은 보기 이쁘다고 했으니까 보기 이쁘다고 했으니까 아니 염 어 으 으 인테리어 생각하면은 진절머리 나서 아무데나 막 박아야겠다 여기도 여기는 다 있네 벽걸이의 불 그쵸 그쵸 파란빛이 나야죠 그쵸 어 뭐야 벽걸이의 불 10개 놔뒀는데 뭐지 마을가 마을밖고 어디에 달든 상관없다고 어디에 달든 상관없어서 10개 달았는데 뭐지 마을 안에다 막아야죠 말 안쪽에 있는 걸 막았어요 아이고 거의 괜히 막았다고 아 여기도 꺼운 블록 많네 세개 기름이 없네 가져와 가져와 오케 오케 재활용했을 뿐인데 인정받았어 하트 하트 하면 이제 마을 레벨업이다 공울리자 오케 사랑이 충만해요 오 뭐야 엄청 많이 왔는데 웃음 오 그거다 술지 표지판 다 third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자 뭐 무슨 소리여? 뭐야 여우미세야? 그래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 뭐 이제야 좀 뭐 사람 사는 동네 같네 반이 걸쳐 아니야 너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또 안되겠지 아예 만들기를 아예 못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만들 수 없는 성질인 것 같아 파괴의 심대 아 이거 철개 있어야 되네 아까 누가 방 만들어 달라 했는데 작은 방에 침대 여덟 개와 항아리 세 개를 넣고 여관 표지판 아 그럼 옆에 여기 아까 모닥불 있던 자리를 키친으로 만들걸 저기 이미 침대가 있던데 아 여기를 식당으로 이용할걸 그랬나 술집 옆에 바로 이어야겠다 나올 수 있니? 어 잠깐만 이거 혹시 이것도 집으로 인정해주나? 철마 이런 곳에 들어가진 않아 대체 뭐하냐 여기서 나와 나오라고 아잇 저리로 가 빨리 빨리빨리 들어가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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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이상한 빌 들어가고 있어 지금 막아놔야지 빨리 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흫 어 위도 막아버려야돼 어이 아유 아아이 겁나 열받게 하네 가하라고 됐어 기다려봐 망아버려 망아버려 껴버리면 안되잖아 또또또또 저리 안까냐 갑자기 밥하니까 밥 먹으러 가네 근데 모래집이 진짜 별로인게 휘두르니까 부서지는데 원래 이게 안부서져야되는데 잠깐만 모래는 안되겠다 칼로 부서지네 차라리 흑바위가 났다 흑바위 여기다 고기 넣으면 오 뭐야 벗은 요린 얘네가 해먹으려고 한건가 내가 뺏어먹기는 좀 그렇다 한 5개만 넣어놔야지 이거만 칼로 안부서지네 이거만 칼로 안부서지네 몰라야겠다 돌각 성이 오늘은 웨스턴도어로 해줄게 웨스턴도어로 빈방있네 벽쪽이 제일 안전한 자리 아니야? 무적벽이라서 방이 큰가 너무? 일단 작은 방이야 뭐야 뭐야 왜 싸워? 뭐야 갑자기 싸워서 놀랬는데 件事情 어엉 라우 이건 금방.. 조금씩 금방 되겠다 아 이걸 안쪽에 놔야 되는구나 광부의 침상인데 크기가 좀 크네요 그쵸? 어? 작은 방 크기 됐나본데요? 아니 아까 저것도 컸나봐 약간 요런 아늑한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괜히 왠지 여기 사이로 들어갈 것 같단 말이지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뭐야 왜 여깄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아이씨 어이 요구조자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근데? 시도는 나왔다 치고 나와라 그래그래 광부 죽으면 어떻게 돼요? 다시 태어나요? 다골 다골 역시 다골이 최고다 으음 그렇구나 아 눈부셔서 도망갔구나 아 갱도 안좋아들어하면 철 나올거래요 어흐흐흑 예 헉 워 오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알아서 구우라고 하고 나는 고기만 빼가야겠다 가자 TNT 하나 더? 와 저 루처리 있단 말이야? 지동을 고쳐줘 지동을 고쳐줘 지동을 고쳐줘 지동을 고쳐줘 지동을 고쳐줬을 고쳐줬다 됐다 됐다 아 지금 수리공이야? 수리공 저기가 안 닿네 왜 안 닿지? 아이 귀찮아 기둥 고쳐달라고 하고 튀어 버렸네 왜 어디갔어? 지금 지들이 기둥 고쳐달라고 하고 가버렸네 이게 뭐길래 두근두근 침대를 손에 넣었대 음 캐가면은 그걸 또 레시피로 얻을 수 있나 보네 뭐든지 캐가는 버릇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아까 모닥불도 들어온건가 아 여기 있었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부서야지만 레시피를 주는 거면은 뭔가 놓친게 분명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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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철을 캐는건가 음 채굴용 발판 설계도 음 벽걸이의 불 또 있네 또 있어 어? 잠깐만 이러면 40개 아니야? 아 40개를 만으로 버렸네 개단 40개 쓸데가 없는데 횃불 두개 아 기름 두개 기름이 없다 큰일났네 기름 누가 주더라 이게 철인가? 도톨 도톨박 아 아 저 위가 철인가? 우리가 굳이 지금 안 캐도 어차피 애들이 이따가 캐주겠다는데 오케이 오 오오 철괴 이거 먼저 켜도 되나 모르겠네 퀘스트 꼬이는거 아니야? 원래 하라 하는거를 하는게 제일 좋은건데 뭐야 로비 билли 사독 오 아 아 요거다 요거다 네 요 아 음 오케이 얘 만들 수 있구나 뭔가 알 것 같아 겹치지 않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방향이 이상해 오케이 됐다 이거구만 혹시 부술 수 있나? 얻었으니까 상관없잖아 부수도 뽑을만큼 뽑았으니까 상관없는거 아니야 이 벽걸이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 횃불을 만들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죠 기름은 어디서 구했더라 몬스터한테서 나오는거 아닌가 설계도는 일단 냅두고 철이나 캘까 어 그거 준다 구리 준다 구리 쟤랑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아닌데 근데 잠깐만 나 얘랑 아까전에 한참전에 싸웠었는데 얘가 그 강력한 마무리야 나 아까 그 경고 보기전에 한번 잡았었는데 안녕하세용 어우 아파 죽겠다 죽겠어 아 보기좋고 뭐야 도망갔네? 도망치는게 이기는거야 진짜 도망간다 여기다 고기 올려놓고 고기먹고있었네 여기다 고기 올려놓고 고기먹고있었네 여기는 거름이고 철 철 철 가져왔는데 뭐지? 철 철 철 열여덟 개를 가져왔는데? 저를 열여덟 개를 가져왔는데 열 개를 가져오래 이게 무슨말이지? 아마 퀘스트가 안끝나서 그런거같애 횃불짓는거 그거부터 해야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구 어 쟤인거같애 잠깐만 얘인거같애 아 이놈이였구만 이놈이 기름쟁이였구만 얘가 그 논조라삼에서도 이 파란색 얘가 기름 줬었어 일단 횃불이 있어야겠죠 어 아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 또 열개 만들 뻔했다 이곳 만들고 필요한거 없지? 자 보자 이렇게 여기다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아 사다리 간 사다리는 여기다가 올라가면서 오 오 오 다 지었고 벽걸이 횃불은 여기다 양쪽에 하나씩 딱 지 딱 지으면은 완성 철이 좀 높은 곳에 있나보다 얼른 해머로 철을 캐 봐 일단 지금 필요한 철은 10개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최고란 철을 저녁 보게 되줄게 나 이미 10개 캤는지 하층에 금이 있나 보다 철도 주네 철도 주네 아 이거 세 번 찍어야지 더 들어가니까 철이 더 있네 아까 망치 스피드인지 망치 공격력인지 높여주는 거 있던 것 같다는데 아까 망치 모양이 있었는데 아 그러네 이거 내가 가져가도록 원래는 휘두르는 속도가 이런데 아 파괴력 올라왔대 오 두 번만에 부서진다 오 효과가 있네 이야 훨씬 낫다 이야 세 번만에 부수는 건 진짜 바람이 걸렸는데 이야 이건 두 번은 괜찮다 두 번은 참아줄 수 있어 어? 망치 효과 없어 음 스피드 여기까지 따라왔던데 면목이 없는데 아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야 파괴력이 아 뭐야 부서진 게 아니었네 뭐야 나 두 개 갖다 버렸어 부서지고 그 다음인 줄 알았는데 옆에가 부서진 거였네 말풍선을 잘 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말풍선 잘 읽어야 돼 아 철 해머? 오 혹시나 남아있으면 페로가 만든 도시락 좀 나눠다오 못하면 먹다 남은 찌꺼기라서 괜찮아 금속 공방 금속 공방 오 오 이걸 있으면 이제 철 해머 만드는 거야? 야 이제 이 나무 해머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ójarde frost 옥 잼 네 오 오 오